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통기타를 침해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조금 더 멋스럽게 끝을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. C로 시작하는 노래는 대부분 F 같다가 G 같다가 이렇게 C로 끝나죠. G로 시작하는 노래는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G로 이렇게 끝나고 A로 가는 노래는 D 같다가 E 세번 같다가 A로 이렇게 끝나고 이런 부분을 4도권이라고 그러는데 5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낼 때 C로 끝을 낼 때 이렇게 한번 끝내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A로 시작할 때는 G로 끝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내기 위해서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조금만 아시면 돼요. 너무 깊이 이렇게 모르시더라도 가능한데 C에 대한 펜타토닉 스케일 즉 나란한 조인 A마이너에 대한 펜타토닉 스케일은 5, 8, 5, 7, 5, 7, 5, 7, 5, 8, 5, 8 이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 형태는 두번째 형태, 세번째 형태 제가 세번째 형태를 활용하자고 했죠. 세번째 형태 중에 맨 밑에 줄 세번째 1, 2, 3번 줄은 이게 어려워요. 뭐 여기가 다 저기가 어려우니까 요건 쉽잖아요. 세 줄만 하면은 그죠? 요거를 활용하는 거예요. 자 A마이너 즉 C코드는 자 10, 12, 10, 12, 10, 12 쭈앙 C로 이거 쭈앙 끝을 내면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G로 시작하는 노래는 자 G로 갔다가 뭐 C 갔다가 D 세번, D 세번 갔다가 이렇게 C가 되겠죠. 이렇게 한번 끝내보는 거예요. 자 왜 여기이냐 하면은 G는 E마이너와 나란한 조예요. 마이너에서 세 개를 올리면 나란한 조거든요. 자 E마이너 E, F, G 그래서 E마이너와 G는 나란한 조예요. 그래서 G와 E마이너는 같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나란한 조니까 그러면은 E마이너가 이거잖아요. 그래서 E마이너의 1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2형은 3형은 3형 나왔네. 이 3형 그래서 G키의 3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F정, A정도가 또 많이 A에 나란한 조는 F마이너 샵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이제 F마이너니까 이렇게 되겠죠. 1형은 1형, 2형 3형 여기 있네. 3형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서이는 부분 자주 사용되는 것 G G는 이거다. 5,7, 5,7, 5,7 여기 또 이게 C 즉 A마이너의 1형하고 G의 3형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. A마이너는 5,8, 5,7, 5,7 이지만 이거는 5,7, 5,7, 5,7 이에요.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또 자주 쓰이니까 C에 대해서도 10, 12, 10, 12, 10, 12 하고 이렇게 한번 끝내보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